Q. функ 안녕하세요, 티빈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오늘은 제가 이제 저희 비투비 보컬 라인이 곧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갑자기 감독을 하게 됐네요. 근데 이번에 원테이크로 찍는다고 했는데요. 멤버들 잘하니까 그래도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지금 첫 본 촬영 할 건데요. 약간 연습 겸 본 촬영인데 잘 되면 쓰고요. 근데 잘 할 수 있겠죠? 빨리 빨리! 이렇게 딱 들어올 때 빼서 감이 날 차다니! 부들부들! 와인하고 또 성광 아니에요? 인성아 조명 켜주시고요. 조명 켜주시고요. 축하도 이번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셰프는 좋은데 꽝! 사실 아무것도 안 먹었어. 이렇게 돌리면 왼쪽으로 돌리면 달아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떠죠. 아이씨 무슨 야 위치원생도 안 믿는 거야. 그건 없지? 진짜래요. 진짜래요. 위치원생도 안 믿는 건데요. 차콜 한 잔 많이. 러스틴 에일 많이 있어. 피치 크러쉬 한 잔 많이 있어. 러스틴 에일이라고요. 서울로 이거 한 잔 많이 주세요. 진하게요. 저 집은요. 컨피던스 하나만 주세요. 목욕탕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거예요. 헤헤헤헤헤 첫 번째는 한 잔 많이 있다. 두 사람 좀禁니다. 에이 참석이 완전 두 사람 진짜 맛있다. 오! 그거 아니거든? 그래서 그냥 하는 원테이크 씩 이게 원테이크 뮤비니까 우리도 원테이크에 하는 게 원테이크 뮤비지 끝나자마자 바로 내려놓지 말고 바로 어쨌든 옆에 창설이가 하니까 그냥 이게 끝나고 아니 이거 원래 방금 방금 찍은 속도야 남편도 이게 2배속으로 찍은 다음에 이제 그걸 슬로우로 틀면 동작들이 되게 느낌있게 나옵니다 저희가 찍을 땐 되게 웃기지만 잘 나옵니다 동작들이 동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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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현식아 아 제가 창섭이 다리 떠는 게 나와가지고 창섭아 다리 이랬는데 현식아 온광형 얼굴이래 저 그 기대되데 아 테리 아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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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자연스럽게 원테이크처럼 이제 이 꽃 끝난 거에서부터 이렇게 어? 잠시만요 꽃! 꽃! 셋, 넷! 안녕하세요 두투비 블루입니다 네 여기는 어딘가요? 네 여기 지금 저희 뮤직비디오 촬영장입니다 네 지금 저희 다들 발라드를 부르고 보컬 유닛이다 보니까 약간 이런 센치한 분위기 아련한 분위기 이런 분위기로 지금 라이킹을 했고요 아 잠시만요 눈물 좀 잡고 네?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내 곁에 그렇습니다 내 곁에 손 있어줘요? 아니면 내 곁에서 있어줘요? 내 곁에 아 그거는 뭐 이제 열린 엔딩이어서 열린 제목이라서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께 언제나 감동을 선사해 드릴 수 있는 우리 비투비 블루 되시게 되도록 저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요 이건 뮤직비디오 원테이크 촬영 최초 시도죠 지금 비투비에서 네 정말 잘 나올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기대도 많이 되고요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우리 블루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비투비 블루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이었고요 아쉬운 점들 좀 많지만 그래도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네 많은 사랑과 응원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